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첫번째로 너무 축하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야 저는 이 공모주가 웃긴게 이게 보시면은 갈수록 빨라집니다. 갈수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 300% 가는게 이제 개인들한테 굉장히 좀 인지가 됐어요. 인지가. 무슨 인지가 됐냐면은 아 좋은 기업은 좋은 기업은 300%도 진짜 갈 수 있구나. 요게 지금 개인적으로한테 돌고 있는데 첫번째로 보면 처음에 맨 첫번째 300% 간 기업이 뭐죠? KNS. 얘가 약간 추포를 끌어주고 그죠? KNS. 얘가 먼저 1분봉 보더라도 이때 당시에 추포를 한번 300% 끌어줬죠. 근데 얘같은 경우는 시간이 상한가 간게 언제냐면은 거의 3시 19분 이때 상한가 갔거든요. 300%죠. 300% 300% 갔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다음엔 누구죠? 이 다음엔 LS 워트리얼즈. 그죠? 얘같은 경우도 상한가 갔는데 굉장히 빨리 갔죠. 얘도. 얘도 거의 몇 분입니까? 10시 10시 반 안으로 상한가 많았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300% 만 애가 바로 누구요? DS 단석이다. DS 단석인데 얘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은 얘는 거의 한 6분? 6분 만에 말았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좋은 기업은 어떻게? 빨리 빨리 살려는 이러한 경향들을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DS 단석이 화요일에 어떻게 움직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DS 단석이 어떻게 움직일지 확실하게 분석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뭐 첫 번째로 DS 단석 같은 경우는 자 주가 얼마에 40만원? 40만원이에요. 자 여러분 딱 봤을 때 40만원일 때 자 접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40만원에 대해 접근이? 어렵죠. 접근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개인 투하자가 많이 매수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볼게요.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개인 투하자가 생각보다 많이 매수했어요. 보시면 그죠? 49만주. 이렇게 많은 주식을 매수를 했는데 일단 제 생각엔요. 이 49만주를 매수한 개인들이 과연 진짜 개인일까라는 일단 의문을 품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거래대금 자체가 좀 말이 안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매수세로 들어오는 건데 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놈들은요.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이 아니다. 그 한 번에 이 호가. 천주, 막 백주 이런 걸 잡아 먹어줘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 잡아서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호가창에 천주가 걸려있으면 얼마에요? 천주. 이거 40만원 천주 걸려있다라고 하면은 대충 400, 4000, 4억이에요. 4억. 4억의 호가를 한 번에 잡아먹어준다? 개인 투자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땐 차명계좌 물량의 가능성 높다. 차명계좌. 그러니까 이 물량을 잡아먹으면서까지도 주가를 올려야 되는 주체들이다라는 좀 의견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기간 투자들은 크게 매도를 안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보면은 매도가 좀 많이 나왔죠. 기타금융, 사모펀드, 여기 기타법인.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다 금융투자나 보험이나 투신나 이런 애들은 공모주로 들어왔겠죠. 공모주로 들어와서 한타까리하고 나간 거고. 이제 투신나 사모펀드죠. 사모펀드. 얘 같은 경우는 스톤브릿지. 스톤브릿지일 가능성이 높고 얘의 물량이 얼마 남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잘 읽어보시면은 총 보유주식 151만주 중에 9주 매출분 42만주를 제외한 109만주는 109만주 중 50만주와 59만주는 6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를 할 예정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구간에서 42만주 있죠. 42만주. 이 42만주. 요게 지금 나올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몇 주가 남았죠. 자 42만주 중에 20만주가 남았습니다. 물량이. 그죠. 20만주가 남았는데 이 물량들이 도대체 언제 나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월요일날 당장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월요일에 변동성이 클 수 있어요. 한 번 식초가를 띄었다가 고가권에서 빵 때리면은 20만주를 한 번에 땅 때리지는 않겠지만 만주든 오천주든 이런 물량들을 팡팡팡 때리면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가 아니고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자 심리에는 지금 뭐가 있냐면은 얘가 있습니다. 얘가. 얘가 있기 때문에 미친 매수세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한 번 더 상한가 가고 이날 때릴 수 있어요. 엘스도 마찬가지로 이날 1차 물량이 나갔고 이 행보 구간에서 2차 물량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초가 빠지더라도 기다려야 된다 말씀드렸고 이렇게 상승 나왔고. 그럼 DS가 단속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번째 날처럼 월요일에도 어떻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월요일에 22만주를 던질 거 누가 던질 겁니까? 바로 스톤브리지. 얘네가 던질 텐데 중요한 건 이 가격 전략을 어떻게 짜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뒤에 단속 보면은 월요일에 이쪽 상한가 자리에서 분명 시초가가 뜰 거니까 뜨겠죠. 상한가니까. 떴다가 여기서 스톤브리지가 22만주 때릴 때. 때릴 때가 어떻게? 기회다. 기회. 분명히 누릴 텐데 우리 개인 취하자의 매수세가 굉장히 현재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타점 잡게 되면은 변동성 이용해서 수익을 강하게 챙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 되고. 지금 구간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냐지. 현재 구간에서 언제 매도할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6분만에 상한가를 말았습니다. 이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 매수와 강한 세력들이 들었는지 아실 거예요. 시총이 몇 조입니까? 2.3조입니다. 이거를 그냥 말아 올렸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화요일에 엄청난 변동성이 생길 텐데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뭐 해야 된다? 수익을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변동성만 잘 이용하더라도 고가권 시가 떴을 때 위아래 변동성이 20에서 30% 나올 수도 있어요. 정말로. 왜? 이 구간에서 최대한 많은 개인 투자자를 떨어뜨려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이 회사 자체가 제가 밸류를 좀 말씀드렸지만 지금 2.3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성일하이택이 1.3조입니다.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매출액 2,700억에 영업이익 200억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뒤에서 단석 같은 경우는 매출액 1.1조에 영업이익 얼마다? 영업이익 1,200억 정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네의 매출은 5배, 영업이익은 6배. 이 정도에 좀 보여주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얘가 1.3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치평가로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뭐 5배 정도는 밸류를 받는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긴 하지만 6,000억에서 5배라고 하면은 얼마죠? 3조. 3조 정도죠. 근데 성일하이택이 1.3조에 매출 2,700억에 영업이익이 200억이니까 여기서 5배라면 어떻게 됩니까? 6.5조가 되죠. 그럼 지금 구간에서 몇 배 갈 수 있는 거예요? 3배는 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미친 100만원 상승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얘 미친 소리야. 정 도라이네 할 수 있는데 주식은 아무도 모르죠.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우리 160만원 갈 줄 알았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10만원부터 가서 160만원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단석, 갈 줄 알 수... DS 단석,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무조건 못 간다, 무조건 빠진다, 무조건 오른다 이게 아니고 갈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회사를 해석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시초가 6분 만에 상한가만 이 매수세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매수 한번 해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로 구독, DS라고 남겨주시면 확실하게 대응 어떻게 할지 도와드릴 거니까 반드시 구독, DS라고 남겨주시고 아침에도 저희 라이브 방송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 대응 전략 한다고 거의 한 50명에서 100명 정도 들어오셔서 아침 라이브를 진행했는데 라이브가 6분에서 10분 만에 끝났어요. 왜? 상한가 갔으니까. 안정적으로 상한가 많은 지까지 체크하고 나서 끝났는데 야, 이건 무슨 라이브하는 의미가 없었죠? 그냥 올라가버리니까. 공모 받으신 분들은 벌써 두 주 받으신 분도 있더라고요. 두 주에 세 주. 거의 한 3억인가? 1억당 한 주래요. 이 점 받았는데 벌써 공모만 해서 90만 원 번 거죠. 그죠? 90만 원. 한 주 받으신 분들도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가격이 크기 때문에 소중하게 매도하고 매수하셔야 됩니다. 추가 매수하고 싶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가 저점 구간을 조금 더 낮게 잡았는데 눌렸다 가는 것이 아닌 그냥 바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잡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위험한 매수는 하지 않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분들 그리고 손절을 확실하게 잡으실 분들만 매수하라고 말씀드렸고 거의 한 50에서 100명 중에 한 30명 정도만 매수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건 이분들 마찬가지로 못 매수하신 분들도 화요일에 같이 눌렸을 때 확실하게 매수하셔야 될 거니까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구독이라고 눌러주시고 구독 보내주세요. 위에 번호로 구독DS라고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구독DS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구간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DS 단속 관련된 전략자료 준비해놨고요. 저희 DS 단속 12월 17일부터 영상 찍어드렸고요. 자신감 있게 말씀드린 이유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LS 머티리얼지 있죠? LS 머티리얼지 같은 경우에 언제 영상을 찍어드렸죠? LS 머티리얼지 같은 경우에 언제 찍어드렸죠? 12월 6일부터 영상을 찍어드렸습니다. 그죠? 12월 6일. 근데 12월 12일부터 주가 어떻게 갔죠? 폭등했죠? 이 전략자료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기간 물량이 1,600만 주고 개인 물량이 몇 주요? 370만 주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기간들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해서는 주가를 폭등시켜야 되고 LS 머티리얼지 또한 테슬라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대응 전략자료 봤을 때 기간에 물량을 넘기는 이런 폭들을 그리고 36,000원 자리에서 6배 1차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 2차 대응은 5만 원자의 라운드 피겨 전부 다 완벽하게 대응자를 짜놨다는 겁니다. 이 뒤에 단속도 마찬가지예요. 시초가에 눌리는 전략, 눌렸을 때 매수하는 전략이 너무 안 눌려서 매수를 못했지만 매수하신 분들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300% 갈 거다. 근데 싸게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아쉽게 됐죠. 솔직히 지금 가격에 이 가격 추천했다고 하면 저는 좀 믿을 수가 없는 게 이게 시가가 280%가 떴거든요. 이 가격에 추천하는 거 미친 거 아닙니까?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추천 못 드렸어요. 양심적으로. 이 가격에 어떻게 추천드립니까? 더 눌려야 사지. 그래서 용기 있는 분들만 매수하라고 했고 손절라인 잡고 매수하신 분들은 화요일에 전략자료 300% 전략자료 그대로 대응하시면 되고요. 전략자료 필요하거나 텔레그램방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920-163이고 이쪽으로 구독 그리고 DS라고 남겨주시면 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9시 7분에 라이브 끝나고 디에사 정말 축하드립니다. 디에 단석 대응 전략 자료 이 그대로 하신 분들은 매수는 하신 분들과 못 하신 분도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280% 시작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 300% 대응 전략 갔을 때 어떻게 어떻게 해라 이런 대응 전략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DS라고 구독 DS입니다. 구독 DS라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반드시 받아가시고 신규 메스타점 바로 받아가세요. 이거 가면 100만원 정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고요. 반드시 위에 번호로 구독 그 다음에 DS 남겨주셔야지 참여 가능하니까 구독 꼭 남겨주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것은 뭐다? 신규 매수 타점과 그리고 목표가다 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